1. 발토시 발토시 좀 나눠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날들한테 2천장인데 12가구에 나눠서 저희가 배달할 예정이고요 연탄 봉사라고 하는 게 겨울 연탄 자원봉사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학생들과 함께 기획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30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주셔서요 이렇게 상황이 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까 봤을 때 별로 안 좋은데 마지막이다 여기 봐봐 생각보다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화이팅! 화이팅!